안녕하세요 공간화름을 극대화한 실용주의 가구 수수비입니다 지난 31일까지 모집중이던 5월 체험단이 마감되었는데요 5월 체험단에는 가정의 달에 맞게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세라믹 식탁과 리클라이너 소파 3종을 준비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셨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사전 안내 사항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단 당첨자분께서는 제품상치 전후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블로그 및 SNS에 후기글을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저와 함께 날짜를 조율하여 촬영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전에 안내드린 미션을 불이행시에는 상품이 회수 조치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시던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체험단의 당첨자는 네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테니까 연락 꼭 받아주세요 그럼 다음 체험단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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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